안녕하십니까 딸귀처럼 달달한 딸영어TV 이번 시간에는 어린왕자 chapter 26 제26장 part 2 제2부에 들어가겠습니다. he laughed again 그는 다시 웃었다. 아 little prince 어린왕자 dear little prince 어린왕자야 I love to hear that laughter 나는 그 웃음소리를 정말 듣고 싶어 that is my present just that 그게 바로 제 선물이에요. just that 바로 그거예요. 아까 선물을 준다고 했죠. it will be as it was when we drank the water. 그것은 it was 그것이 뭐뭐였던 것과 같을 것이다 이 말은 자 우리가 그 물을 마셨을 때 그 사막에서 물을 그 도로에 뭐 이제 우물 다 나왔죠. 그 물을 이제 이 필자가 떠서 줬죠. 어린왕자한테 주니까 어린왕자가 그것을 굉장히 아주 달콤해 하면서 선물로 여겼습니다. 선물로 도로래 소리 또 뭐 그런 필자의 노력 이런 것이 합해져서 하나의 음악처럼 들렸다고 했죠. 그래서 그것이 선물이 됐는데 마치 이것이 이전에 이 웃음이 우리가 그 물을 마셨을 때 선물이었던 것처럼 이 웃음이 선물이 될 것이다. 이런 말 What are you trying to say? 너는 무슨 말을 하려고 하니? All men have the stars. 모든 사람은 별이 있어요. He answered. 그는 말했다. 대답했다. But they are not the same things for different people. 그러나 그들은 그 별들은 똑같은 것이 아니에요. For different people. 여러 사람에게 여러 다른 사람에게 똑같은 별이 아니에요. 사람마다 각각 다르다는 말 별의 의미가 For some. 어떤 사람에게는 Who are travelers. 자, 여행객들에게는 The stars are guides. 이 별은 하나의 안내자가 됩니다. For others. 또 다른 사람들에게는 There are no more than little lights in the sky. No more than은 뭐뭐에 불과하다. 이런 말. 뭐뭐에 불과하다. 작은 빛. 하늘에 있는 그런 작은 빛에 불과하다. For others. 또 다른 사람들에게는 Who are scholars. 학자들에게는 They are problems. 그들은 문제거리이다. 천문학자들은 이제 별을 뭐 연구를 하겠죠. 연구를 한다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니니까. 하나의 문제이죠. 문제. For my businessman, they were wells. 자, 이거 이제 그 어린 왕자가 조그만 행성들을 많이 방문을 했죠. 조그만 별들을. 그 어느 한 별에 비즈니스맨이 있어가지고 이 사람은 별을 다 자기 거라고 이렇게 등록을 해서 자기 재산이 늘어난다고 아주 좋아하고 그런 사람이 있었죠. 자, 그들은 부이다. 부. 재산이다. 재산. But all these stars are silent. 그러나 이 모든 별들은 말이 없다. 조용하다. 예. 그 사람들에게 뭐 천문학자에게 또 이 사업가에게 또 뭐 이렇게 여행객들 이런 사람들에게는 별은 아무런 말도 하지 않죠. 그냥 주고 있습니다. You, you alone. 당신만이 will have the stars as no one else has them. 그 별들을 가지게 될 것이다. 지격을 하면 다른 어떤 사람도 그들을 가지지 않은 것처럼. 결국은 어떤 사람도 갖지 않은 그런 별을 가지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별이 그냥 조용하죠. 그냥 죽어있죠. 그럼 뭡니까? 당신만 살아있는 별. 뭔가 말을 하는 별. 그런 별을 가지게 될 것이다. 이런 의미. What are you trying to say? 너 지금 뭔 말을 하려고 하지? In one of the stars, I shall be living. 자, 저 별들 중 하나에 제가 살고 있을 거예요. In one of them, 그들 중 하나에 I shall be laughing. 나는 웃고 있을 거예요. And so it will be as if all the stars were laughing. 그래서 마치 그래서 So, it will be as if 마치 모든 별들이 웃고 있는 것처럼 될 거예요. When you look at the sky at night 당신이 밤하늘에 이렇게 밤하늘에 이렇게 밤하늘에 별을 보면 밤에 이렇게 하늘을 보면은 모든 별들을 웃는 것처럼 보일 거예요. 왜냐하면 그 별들 중 하나에 이 어린 왕자가 있을 것이고 그 어린 왕자가 웃고 있을 것이니까 그 별이 어디 별인지 알 수가 없죠. 지금 그러니까 모든 별이 그 어린 왕자가 있을 가능성이 약간씩 있는 것이죠. You Only you will have stars that can laugh. 당신만이 별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They can laugh. 웃을 수 있는 그 어느 별 하나에 어느 하나의 별에 어린 왕자가 웃고 있을 테니까 하늘을 보면 이제 혹시나 저게 그 별일까? 저게 그 별일까? 다 이제 가능성이 있으니까 모든 별이 웃는 것처럼 그래서 웃는 별을 당신은 가지게 될 것이다. And he laughed again. 그는 다시 한 번 웃었다. 자기의 웃음을 자꾸 이제 선사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내 별에 가서도 웃을 테니까 하늘을 보시면은 내가 웃는 별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있는 별이 내가 웃고 있는 그 별이 어떤 별인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사실은 그래서 오히려 모든 별이 다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자 다음 페이지 And when your sorrow is comforted time suits all sorrows 그리고 당신의 슬픔이 이제 좀 위로를 받게 되면은 일단은 지금 이제 어린 왕자 떠나기 때문에 슬프겠죠. 그런 슬픔을 말합니다. 내가 떠난 이 슬픔 이것이 위로를 받았을 때 Time suits all sorrows 시간은 모든 슬픔을 위로해 준다. 결국 이제 시간이 지나면 잊혀진다는 말이죠. 그래서 시간이 지나서 당신이 이제 뭐 그 슬픔도 다 잊어버리고 이제 마음이 좀 정상 상태로 돌아오면은 You will be content than you have known me. 자 당신은 나를 알았다는 사실에 만족할 것입니다. 나를 떠나보낸 슬픔 그것이 이제 끝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행복이 시작될 것입니다. You will always be my friend. 당신은 항상 나의 친구가 될 것입니다. You will want to laugh with me. 당신은 나와 함께 웃기를 원할 것입니다. And you will sometimes open your window so for that pleasure. 그래서 당신은 그래서 당신은 가끔씩 창문을 열 것입니다. 그러한 기쁨을 맛보기 위해서 나와 함께 웃는 기쁨을 맛보기 위해서 And your friends will be properly astonished to see you laughing as you look up at the sky. 그리고 당신의 친구들은 이 프로그램은 적절하게 이 말인데 여기서는 뭐냐면은 당연히 이러면 당연히 당연히 적절하게 놀랄 것이다 이게 아니고 당연히 놀랄 것이다. 놀란 것이 적절하다. 특히 당연하다는 말입니다. To see you laughing as you look up at the sky. 당신이 Look at the sky. 하늘을 바라보면서 웃는 것을 보면은 그들은 당연히 놀랄 것이다. Then you will say to them. 그러면 당신은 그들에게 말할 것입니다. Yes, the stars always make me laugh. 자, 저 별들이 항상 나를 웃게 해. And they will think you are crazy. 그러면 그들은 당신이 미쳤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It will be a very shabby trick that I shall have played on you. 자, play trick on 하면 누구에게 장난을 치다 이런 말이죠. 누굴 골려주다 이런 말인데 뭐 trick은 꼭 그렇게 나쁜 의미만은 아닙니다. 여기서는 어떤 좋은 그런 trick도 있겠죠. 자, 그래서 자, 그것은 shabby 하면 이것은 아주 뭐 깊은 그런 것은 아니고 좀 천박한 초라한 그러니까 뭐 좀 뭐랄까요 좀 금방 이렇게 뭐 드러나는 그런 하나의 trick이 될 것이에요. 이게 뭐 아주 뭐 진지한 그런 trick이 아니고 그냥 재미있는 trick 이런 말입니다. 여기서는 shabby 하면 여기서는 좀 좋은 의미로 해석하면 That I shall have played on you. 내가 당신에게 친 그런 재미있는 trick 장난이 될 것입니다. 그렇죠? 지금 이게 다 하나의 trick이란 말이죠. 내가 지금 많이 웃어주고 당신이 이 웃음을 보기 위해서 별들을 쳐다보고 그 별들을 보면서 저기 어느 하나의 내가 있겠지 하면서 웃으면은 이게 다른 사람들이 다 자기를 미쳤다고 할 것인데 이게 하나의 trick이란 말이죠. 이렇게 아주 나쁜 의미의 trick은 아닙니다. And he laughed again. 그는 그리고 다시 웃었다. It will be as if in place of the stars I had given you a great number of little bells that knew how to laugh. 자 그것은 마치 as if in place of the stars In place of 뭐뭐 대신에 그 별들 대신에 내가 당신에게 a great number of 많은 수의 작은 별 종을 종 종소리 할 때 종 종을 준 것과 같을 것입니다. 마치 That knew how to laugh 웃는 방법을 아는 그러니까 잘 웃는 그런 조그만 종을 아주 많이 그냥 별만큼 이렇게 많이 준 그런 것과 같을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될 것입니다. And he laughed again. 그리고 그는 다시 웃었다. Then he quickly became serious. 그리고 그는 즉시 진지하게 되었다. 다시 그렇게 웃는 것을 이제 그치고 좀 심각해졌다는 말 Tonight you know Do not come said the little prince 오늘 밤에 아시죠? You know? 아시죠? Do not come 오지 마세요 said the little prince 어린 왕자가 말했다. I shall not leave you I said 나는 늘 떠나지 않을 거야 새로 오기는 그냥 아예 지금 가지를 않을 거야 이렇게 I said 나는 말했다 I shall look as if I was suffering I shall look a little as if I were dying It is like that 이제 어린 왕자 하는 말입니다. 이것은 어린 왕자 내가 떠나지 않겠다고 하니까 I shall look as if I was suffering 제가 고통을 당하는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I shall look a little as if I were dying 내가 마치 죽어가는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약간 어쩌면 뭐 약간 이런 말입니다. 어쩌면 내가 죽어가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는 말이죠. 그렇게 비슷하게 보일 수 있다는 말 It is like that It is like that 그와 같을 거예요. It is like that 내가 죽어가는 것처럼 보일 것이에요. Do not come to see that 그것을 보러 오지 마세요. It is not worst trouble 그렇게 그것을 보러 올 필요는 없어요. 트러블 하면 이것은 이제 거기까지 오는 그런 수고 노력이죠. 그런 수고의 가치가 없다는 말 I shall not leave you 나는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새로 오기는 그냥 아예 여기 여기 그냥 죽치고 있겠다는 말 자 다음 페이지 But he was worried 그러나 그는 걱정하고 있었다 I tell you 제가 또 말씀드려요 It is also because of the snake 자 오지 말라는 말을 또 하는 것이죠. 이것은 또한 뱀 때문이기도 해요. 뱀 He must not bite you 그는 당신을 물지 말아야 해요. 아까 그 뱀이 이제 나와서 자기를 물어 달라고 했죠. 자기 죽으면 이제 영혼이 떠나가는 것이죠. 그 몸을 가지고 갈 수는 없으니까 아 그건 참 여기 밑에 나오네. 예예 자 죄송합니다. He must not bite you 그는 당신을 물지 말아야 하는데 snakes 뱀이란 것은 말이죠. They are malicious creatures 그들은 사악한 뭐 아주 그냥 그 이 심술구전의 말 사악한 그런 짐승들이라서 This one might bite you just for fun 자 이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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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을 물지 몰라요. Just for fun 그냥 재미로 뭐 특별한 목적 없이 뼈도 안고픈데 재미로 당신을 물어볼 수도 있다는 말 I shall not leave you 나는 늘 떠나지 않을 거야 But a sword came to reassure him 그러나 하나의 생각이 왔다 그를 안심시키기 위해서 이 말은 결국은 하나의 생각이 떠올라서 그를 안심시켰다는 말 어떤 생각이 떠올라 그를 안심시켰다 이란 말 It is true that they have no more poison for a second bite 이거 사실이다 하나의 생각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의 생각이 자 또는 생각이 뭐냐 하면 그들은 더 이상 독을 가지고 있지 않다 for a second bite 두 번째 한 번 물면 그걸로 독이 다 빠져버리고 두 번째 물때는 독이 없다는 말 더 이상 이게 사실일 거예요 그러니까 와도 괜찮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 뱀이 아니 아니 이 어린 왕자가 걱정을 이제 하지 않는 것입니다 혹시 이제 이 아저씨가 와서 물리면 참 그 걱정을 많이 했는데 That night I did not see him set out on his way 그날 밤에 나는 그가 길을 떠나는 것을 보지 못했다 여기 이제 전체로 말하면 오형심문장이죠 오형심문장입니다 A가 B하는 것을 보다 그가 길을 떠나는 것을 보지 못했다 He got away from me without making a sound 그는 got away from me 하면 나를 떠났다는 말이죠 나를 떠났다 without making a sound 소리도 없이 떠났다 그러니까 이 어린 왕자가 떠나는 것을 못 본 것입니다 지금 보지 못했죠 그는 아무 소리도 내지 않은 채 나를 떠났다 자 그래서 이 사람이 나중에 눈을 떠보니까 안 보이죠 근데 어떻게 됩니까 따라갔겠죠 When I succeeded in catching up with him Catch up with him 뭘 따라잡답니다 따라잡다 내가 그를 따라잡았을 때 따라잡는 데 성공했을 때 따라잡았을 때 He was walking along with a quick and resolute step 그는 walk along 하면 쭉 걸어가다죠 그는 걸어가고 있었다 오히려 quick 잽싸게 그리고 resolute 아주 단호하게 아주 뭐 거침없이 거침없이 확고한 결의를 가지고 resolute 하면 결의가 아주 확고한이죠 resolution 뭐 결의 결심 이렇게 뭐 유엔 결의안 같은 것도 resolution 하죠 그는 그렇게 아주 빠르게 그리고 아주 거침없이 나아가고 있었다 스텝은 이제 걸음을 걷는 것이니까 He said to me merely 그는 내게 단지 이렇게만 말했다 아 you are there 아 거기 계셨군요 벌써 이렇게 오셨군요 and he took me by hand 그리고 그는 내 손을 잡았다 나를 잡았는데 어디를 by hand 손으로 그러니까 내 손을 잡았다 but he was still worrying 그러나 그는 여전히 걱정을 하고 있었다 you know wrong of you to come 당신이 여기 오신 것은 잘못하신 거예요 이렇게 사람의 어떤 그 사람의 행동에 대한 판단 뭐 어리석다 뭐 옳다 현명하다 이런 것은 이렇게 그 부정사의 미상주 오브를 쓰죠 of you 당신이 여기 오신 것은 잘못하신 일이에요 you will suffer 당신은 괴로우실 거예요 I shall look as if I were dead 내가 마치 죽은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and that will not be true 근데 그것은 사실이 아닐 것입니다 내가 죽은 것처럼 그냥 보이는 것이지 실제로 죽지는 않는다는 말 I said nothing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you understand it is too far 당신도 이해하다시피 이해하시잖아요 너무 멀어요 제가 사는 별까지는 I cannot carry this body with me 저는 carry this body with me 이것은 몸을 가져가답니다 몸을 나와 함께 이렇게 번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몸을 이러한 이 몸을 그건 그렇게 멀리까지 가져갈 수는 없다는 말이죠 it is too heavy 그것은 너무 무거워요 I said nothing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죽어서 영혼만 간다는 말이죠 몸은 두고 간다는 말입니다 지금 여기서 이렇게 하는 말은 너무 멀어서 몸을 가져갈 수는 없고 자기 정신만 영혼만 가겠다는 말입니다 자 다음 페이지 but it will be like an all abandoned shell 그러나 그것은 마치 마치 오래된 그런 오래된 낡은 abandoned 버려진 껍질이죠 버려진 껍질 우리가 뭐 이제 껍질을 허물 같은 것도 벗고 이렇게 하죠 오래된 껍질은 벗어버리죠 오래된 옷을 벗어버리듯이 there is nothing said about all shells 그 오래된 그런 껍질에 대해서는 슬퍼할 게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것은 뭐 죽은 내가 죽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오래된 껍질을 벗어버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지금 이 필자를 위로하고 있죠 I said nothing 그러나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he was a little discouraged 그는 약간 그 실망한 그런 기색이었다 but he made one more effort 그는 한 번 더 힘을 내어서는 자 이렇게 말합니다 You know 아시잖아요 It will be very nice 그것은 매우 좋을 것이에요 자 이것은 이제 뒤에 나오는 내용을 보시면 됩니다 참 좋을 거예요 자 I too 저도 I shall look at the stars 별을 쳐다볼 거예요 여기서 이제 여기서는 이런 걸 보면 별을 쳐다보는 것이 참 좋을 것이다 이 말이겠죠 All the stars will be wells with a rusty pulley 모든 별들은 우물과 같을 것이란 말이죠 우물 with a rusty pulley 녹이 선 그런 도르래를 가진 그런 우물 그 사막에서 자기들이 만났던 그런 우물 거기서 물도 퍼먹고 음악 같은 물 꿀 같은 물 선물처럼 그런 물 자 All the stars will pour out fresh water for me to drink 모든 별은 자 막 퍼부어 줄 것입니다 이런 아주 그 상쾌한 물을 제가 마실 수 있도록 모든 이 별들은 우물처럼 나에게 이런 생수를 막 퍼부어 줄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사람 이 어린 왕자는 이제 별을 보면은 그 아까 얼마 전에 봤던 그 이제 우물이 생각이 나겠죠 우물 필자는 별을 보면은 자기의 웃음 어린 왕자의 웃음이 생각날 것이라고 지금 말했죠 자 That will be so amusing 자 그것은 정말 재미있겠어요 You will have 500 million little bears and I shall have 500 million springs of fresh water 자 당신은 500 million 하면 이것은 5억 개입니다 5억 개의 작은 별을 작은 종을 가지게 되는 것이고 막 웃는 웃는 그런 종 종을 가지게 될 것이고 저는 I shall have 500 million springs of fresh water 저는 5억 개의 그런 샘물 신선한 샘물을 가지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별의 수를 5억 개로 지금 보고 있네요 이건 뭐 과학적인 숫자라기보다는 그냥 이렇게 나오는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상징적인 많다는 것입니다 And he too said nothing more because he was crying 자 이제 그도 더 이상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그도 울고 있었기 때문에 crying Here it is 자 여기 여기 자 이러면 여기 자 Here it is 이건 뭐 보통 물건을 줄 때 하는 말이지만 여기서는 그냥 뭘 준다기보다는 자 여기 Let me go on by myself 이제 혼자 갈게요 이제 더 이상 따라오지 마세요 이래 말이죠 혼자 갈게요 Go on 하면 계속 간다는 말이죠 자기는 자기는 계속 가고 By myself 혼자서 And it's down 근데 그는 앉았다 가려면 이제 가야 되는데 지금 앉아버렸죠 Because he was afraid 그는 두려웠기 때문에 더 이상 가는 게 두려운 것입니다 Then he said again 그리고는 다시 말했다 You know my flower I'm responsible for her 당신도 알잖아요 제 꽃 저는 그녀에게 책임이 있어요 그녀를 돌봐야 할 책임이 있어요 And she is so weak 그녀는 그렇게 약해요 너무 약해요 She is so naive Naive은 천진난만한 순진한 이런 말 자 그녀는 너무 순진해요 살아갈 수가 없어요 혼자서 She has four sons 그녀는 네 개의 가시를 가지고 있는데 Of no use at all 전혀 소용이 없죠 Of no use은 전혀 소용이 없는 의미 전혀 소용이 없는 의미 전혀 소용이 없는 의미 뭐 하는데 To protect herself against all the world 이 모든 세상에 대해서 자신을 지키는데 전혀 소용이 없는 그런 네 개의 가시를 가지고 있다는 말 네 이건 이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처음부터 이게 좋습니다 그녀는 네 개의 가시를 가지고 갖고 있지만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 세상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막는데 이렇게 하면 낫겠죠 I too sat down 나도 안 잤다 Because I was not able to stand a way longer 나는 왜냐하면 나는 더 이상 서 있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먼 거리를 걸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서 있을 수 없었기 때문에 나도 안 자버렸다 There now 자 That's all There is all 자 이게 전부예요 이제 더 이상 없어요 이 끝이에요 우리의 끝이라 이 말이죠 He still has still a little 자 그는 약간 주저했다 아직도 약간 주저했다 Then he got up 그리고 일어났다 Into one step 그는 한 걸음을 내 디뎠다 I could not move 나는 움직일 수가 없었다 자 다음 페이지 There was nothing but a flash of yellow close to his ankle Nothing but 한 뭐뭐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니까 뭐뭐만 있다는 말 Only죠 A flash of yellow 노란색이 번쩍했다는 말 Close to his ankle 그의 발목 근처 이 발목 근처는 노란색이 번쩍하기만 했다 He remained motionless for an instant 그는 잠깐 동안 For an instant 잠깐 동안 전혀 움직이지 않았다 motionless 정지화면처럼 그는 전혀 움직이지 않고 있었다 He did not cry out 그는 외치지도 않았다 cry out 하면 이것은 크게 외치다 그는 소리를 지르지도 않았고 He fell as gently as a three-fourth 그는 아주 부드럽게 사뿐히 떨어졌단 말이죠 나무가 쓰러지듯이 나무가 쓰러질 때 사뿐히 쓰러지는 모양입니다 하여튼 이건 뭐 크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나무가 쓰러지듯이 아주 사뿐하게 넘어졌다 이제 서있다가 넘어졌습니다 죽는 것이죠 일종의 죽는 것인데 이제 영혼이 살았어 올라가겠죠 자기별로 There was not even any sound 아무 소리 이렇게 넘어지면 그 소리가 조금 날 텐데 전혀 Not even any sound 전혀 어떤 소리도 없었다 Because of the sand 모래였기 때문에 모래에 뭐 보통 뭐가 떨어지면 쑥 들어가 버리니까 소리가 안 나죠 자 이렇게 해서 26장 끝이 났습니다 자 이제 27장 한 장만 남았습니다 자 27장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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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